애교가 일상 취미 축하드립니다. 공격적인 50회를 즐기러 가볼까요. 하나 둘 셋! 와~~ 생일 축하합니다. 손을 벌려 손을 가. 50만원 산다. 50만원 산다. 상승을. 와 이거 열심히 해야 된다. 왜 하필 이 새벽인가 지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기 이렇게 끝에 타는 거예요? 아 의지할 사람도 없어? 의지할 사람 있어. 아 의지할 사람 있어. 우리 설명도 못하고 맞추지가 못할까 봐. 네가 정말로 맞춰 내가 설명할게. 형 설명 기가 막히게. 네가 알는데? 넌 들어라. 제가 맞춰야 돼 내가. 그렇지 넌 맞춰야지. 어떤 팀이 제일 먼저 하실 건지 정해주신 거 같아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하자. 진상 먼저.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빠. 축하한다.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2등. 고생상에서 살만해. 아 왜 중간으로 하지 왜 마지막으로 했어요. 문제를 내실 분은 누구인가요? 저요. 아 정구야 문제되는 거야? 혜연씨 고소공포증 있나요? 전혀. 전혀 없죠? 눈이 튀어나왔어요. 지금 혜연이 걱정돼서 죽으려 하는데요. 근데 고소공봉. 고소공봉 중이요? 고소공포증은 이런 건 없어요. 높은 데서 이제 아래 봤을 때만 좀 약간. 저거 높이 올라가요. 저까지 올라가요. 나만 봐요. 나만. 괜찮아요? 감독님 이거 타보셨어요? 안 무서웠어요? 에이 무서웠을걸요? 자 먼저 할 팀. 우리 A팀. Let's get it. 이쪽이 약간 우승 후보 팀이에요. 개 개 개 개 개 개. 봄봄봄봄 가르키 개. 봄봄봄봄 가르키 개. 보자. 자신 있어요? 다른 건 자신 있는데 설명이 자신 없어요. Let's get it. Let's gotta get it. 갑니다. 야 야. 야 스탑돌이야. 야 저 눈 눈. 이거 남양 특집 아니야 이거? 개구리 눈도 아파. 이거 생각보다 높이가. 이거 생각보다 높이가. 엄청 높이가 생각보다 아니라. 생각보다 높이가. 뭐라고? 저 끝까지 갈걸? 저 위에 천장? 요를레이 히. 이러면 안 되나?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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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야 패스야? 오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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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나 방탄. 그 추가로 추가로. 내일. 아니. 오 야 너무 올라가. 아 오늘 롯데월드. 아니 무슨 특집이냐고. 아 50회 특집. 합쳐서 합쳐서. 달려나 방탄 50회 특집. 예스. 아 야 무섭다 무섭다. 야 그 햄버거. 아. 펌. 펌. 오 야 진짜. 받는 거 아니야? 구매? 사이즈 사이즈 메뉴. 아 감자튀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왔다. 이제 높이 치는 거 끝났어. 직사각형 말고. 정사각형. 그렇지. 직사각형 말고 정사각형. 오 야. 아. 쯔벵이야. 좋아와. 아 사자가 국을 끓이면. 사자 후. 사자가 국을 끓이면. 동물의 왕국. 끝났죠? 아 지금 몇 문제 맞췄는지 안 알려주나요? 네 문제. 야 많이 맞췄네. 야 많이 맞췄는데? 아 재밌다. 형 나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뒤에 한 번 더 타고 있으면 안 돼요? 좋은가? 정국이 또 탄다고? 저 어때요? 나도. 호박 할 수 있어. 호박 하자. 아 나 탈 때도 정국 옆에 타달라 해야겠다. 아 나 진짜 자신 없다 나는. 아 호박 믿는다. 간다. 아 싫어. 진짜. 뭐야 그 부대찌개 넣어 먹는 고기. 아 아 베이컨 베이컨. 이 찌개 넣어 먹는 얇은 고기 네 글자. 소세지. 네 글자. 네 글자. 아 몰라. 고기 얇은 거 일본 가서 먹는 거. 고기. 고개 네게. 일본 가서 먹는 거 얇은 거 고기. 아 속이야. 아 속이야.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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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야 몰라. 까진 Tir. 이 앞에 있는 사람 누구야? 손 irritable. someone Ph сейчасторof. 무슨 감독님. 카메라 감독님. monster 다 문제.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과일 초록색 과일 초록색 과일.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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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 과일! 초록색 과일! 수박! 수박! 작은 거! 작은 거! 작은 거! 작은 거! 요만한 거! 야 몰라! 야 몰라! 빨리! 내려줘! 제발! 제발! 야! 너무 높아! 지금 형한테 없는 게 뭐예요?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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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글자! 세 글자! 야! 용기가 없어! 야! 용기가 없어! 이거! 이거! 나 울었어! 나 울었어! 나 울었어! 야! 너네 한 문제 맞췄어! 키위는 야 키위? 수박! 형에게 지금 필요한 거 뭐 용기! 야 그거 다 자신감이었어! 형 무서웠어요? 야! 나 무탈했어! 무서워! 둘이 실속해가지고 태형아 안 무서워? 뭐가 안 무서워? 진짜 무서운데 지민아 준비됐어? 들려! 아 들리는데 야! 지금 필요한 건 뭐? 용기! 용기가 없어 저희 용기! 용기! 나도 용기라 했어 지민아 됐어? 너무 재밌다 아! 벌써 무서워! 내려줘! 됐어! 안 돼! 지민아 잘 들려! 잘 들어야 돼! 지민아 그대는? 뭐 그대는 뭐야? 노래 노래! 그대는! 아! 아! 그림 있잖아! 그림! 눈썹 없는 그림! 눈썹 없는 그림! 아! 눈썹 없는 그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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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모나리지 아니야? 눈썹 없는 그림? 문제 좀 내봐요! 으악! 가위인데 그거! 네? 가위! 가위 뭐예요? 아! 미안! 가위 뭐예요? 아! 미안! 내가 가위 잘못 말했다! 패스! 뭐라고? 문제! 문제 줘! 문제! 뭐하는 거야? 이야! 아! 뭐하는 거야? 이야! 아! 지민아 손 닦는 거! 문제 뭐라고요? 야! 그거 손 닦는 거 얇은 거!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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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고요? 야 이게 정신 차렸어 그래 이때도 정신 차려진다니까? 그 비눈인데 그거! 야! 야! 아! 이 팀 안에! 아!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대! 죽을 뻔했대! 죽을 뻔했대! 으악! 아! 내 빨대야 이거! 얘는 아예 답을 들을 의지가 없어! 문제는 들을 의지가 없어! 네가 다쳤어 네가! 야 너 진짜 웃겼어! 너 안 울었냐? 안 울었어요 그래? 나랑 오성이 울었어 야! 야! 현재 1등은 현재 1등은 B팀 그다음에 2등은 C팀 3등은 우리 A팀 아니 안 무서웠어요? 우웠죠 아니 왜 아무도 비명을 안 질러? 우리 울었다니까 야! 여러분 이게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야 재밌겠다 자 이번 게임은 그리고 어떤 팀이 제일 먼저 하시겠어요? 아 저희 팀 가죠 저희 팀 저희 팀이 간답니다 그렇죠? 지금 제일 꼴등인 팀이 더 맞죠? 그래! 이거 좀 무서우면 어떡하지? 무서울 거야 형도가 탈 거예요? 꿈과 희망의 세계 롯데월드 후룸 라이드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튈 수 있으니 조심해 주시고요 아내배들 꽉 소지통은 뒤 그리고 몸은 꼭 뒤로 출발합니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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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 용기 출발했다 지금 언제 떨어져요? 지금? 아니 한참 남았어 올라가야 떨어지지 탑승 중에 물에 티가 나 손에 옷이 젖은 손님은 출구 계단 좌측의 건조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 롯데월드 후룸 라이드 탑승 완료 그러면 준비 출발 아 올려볼게 잘하네 젖은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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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지미야 젖었나? 젖었다 흐흐흐흐 와우 찢자 찢자 품선 여기야? 아니에요? 콜라 야 무서운데? 이건 안 무서운데요 야 끝났다 왔다 왔다 감독님 저희 성공하지 않았어요? 다음 거에요 이거 여기 아니야 여러분 클렌징하고 오겠습니다 우리 마이티에요? 클렌징 좀 드려라 앞자리 봐라 다음 팀 다 탈까요? 네 둘 다 앞에 탈게요 앞에 보는 날은 연습이고 이제 본 게임이에요 가자 꿈과 모험의 나라 출발 출발 오우야 오우야 왜 기운이야? 사람이 많이 타면 그런가? 사람 많이 타면 더 기운이야? 오우야 왜 이러냐? 네 분명 예상하는데 호석이 형도 이 얘기 딱 하고 있을 거예요 뭐? 아 이건 별로 안 무섭네 막 이러고 있을 거예요 왜 안 무서워? 윤기 형은 이러고 있을 거예요 아 이건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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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맘 편하게 먹어 눈 뜨고 가 보자 떠봐 눈 떠 눈 떠 어디야 아니야 야 눈 못 떠 눈 못 떠 야 눈 못 떠 저 풍선껌 못 벌어서 저 혼자 타요 당전? 응 응 응 응 응 형 터졌어 형 실패했어요? 몰라 터졌어 소중해 와 밤을 차니까 무섭다 어우 암흑인데 야 눈 못 뜨겠어 아 물 다 맞았어 다 젖었어 몸이 아니 필자적으로 얼굴만 막았다 아 나 아까 바이킹 탈 때 왜 이렇게 무서웠을까 아이 너무 쉽다 카메라 젖겠다 괜히 탄 거 같아요 눈 다 젖어가지고 벌써 미안해 눈 감아서 못 봤다 어디가 어딘지 자 이제 저 진짜 시작입니다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저 껌을 씹을 시간을 어? 니가 잘 알아서 잘 부풀려 자 난 다녀와 껌 씹을 시간을 이빨 씹어 어 나 이거 탈 걸 그냥 타 지금 같이 갈 사람 자 이것도 사진 찍어주시면 안 돼요? 어 그럼 나도 사진 찍을래 너 앉아있자 어 보이즈야 알어 우리 야 다들 즐기는 거 같아 바이킹이 제일 무서워 야 정구아 이렇게 하자 왜 이렇게 야 우리때도 두 번째 팀 성공할 거 같은데요 아 이건 너무 하잖아 와 미스트 껌이 껌이 너무 탄력감이 장난 아닌데 이거 꼬나 거 왜 못 부리지 나 우리한테 그러면 모르는데 우리 어떻게 부러요? 아 이런 껌 간만에 먹기가 맛있다 아 이런 껌 간만에 먹기가 맛있다 그 어디 부를 거냐고 왜? 왜 풍선해요 그게 다 쫄아낸 부분이지 너 가 타고 와 똥이다 저 앞에 있지 저 앞에 다 갔다 하면 이제 슬슬 불어 야 준비해야 돼 불어야 돼 불고 있어야 돼 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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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불었어 안 불었어 불었어 불었어? 아 물 진짜 화이팅해 이거 야 이거 그거 했냐? 네 꼬바 참고로 앞자리 생각보다 많이 튄다 도망갈게 가는 거냐? 이제 가는 거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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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실패한 것 같아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나 풍선 터렸어 중간에 여러분 결과 나왔습니다 파진 인하가 나왔습니다 이거 일일체의 사심 없이 네 제가 판단했을 때 네 확실히 풍선 꿈을 분팀과 확실하지 않은 팀으로 네 해서 점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이스 진이 진 팀 확실하게 투다운 거 오 예이 아잇 오 오 과연 도공이 안 해 도공이 안 해 야 나 퍼진 입자 이렇게 해놔 봐 그냥 봐 아 아 그럼 실패죠 정답 실패 아 이걸 풍선이라고 하기에는 야 이건 풍선인데 어 오 잠깐만 이거 바이킹에서 잘해봤자 뭐 여기서 실패했으니까 아무 소용없네 그렇네요 단순에 꼴등 됐어요 5점 4점 4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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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왜 1등이야 야 왜 1등이야 저 3명 좋아하니까 왜 이렇게 웃기냐 자 바로 다음 장소로 넘어가나요? 네 바로 다음 장소로 가봅시다 가자 자 대만의 하이라이트죠 프랑스 혁명 프렌치 레볼루션입니다 오 프렌치 레볼루션 프렌치 레볼루션 자 그래서 미션이 뭔가요? 어떤 팀부터 저희 꼴등이가 저희 먼저 갈게요 지금 점수가 제일 낮은 팀부터 하죠? 아 제일 높은 팀부터 해야 되나? 아냐 낮은 팀부터 해야지 우리가 우리에 따라서 이제 그게 달라싶다 오케이 오케이 우리 키워보니까 자 갑시다 제일 낮은 팀 누군데요? 저요 가세요 여러분 예 자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아직 보면 안 돼요 와 나 맨 앞에 타본 적 한 번도 없는데 남자 너 혼자 타라 내가 탈게 내가 탈게 앞에 나 한 병만 타라 내 옆에 자 안내하면 진거 가위 가위 보 오케이 무조건 왜 오겠습니다 야 여유 여유 넘치네요 지금 아 나 암기 진짜 못하는데 아 내려가면서 봐야지 내는 지글 루위층 한가니 야 빠른데? 이거 시작부터 빨리 가 내는 지글 니는 지글 루위층 한가니 니는 지글 루위층 한가니 니는 지글 루위층 한가니 언제까지 올라가요? 아 요즘 많이 올라가 처음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뭐 니는 지글 루위층 니는 지글 루위층 니는 지글 뭐예요? 니는 지글 루위층 한가니 니는 지글 루위층 한가니 니는 지글 루위층 한가니 뭐야?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이거 있고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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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구구 떨어져? 네 그렇다고 봤어 하고 있는 거야 애들? 간 거 아니에요? 지글 루위층 한가니 나도 나도 다르지 한번만 같이 해보자 니는 지글 루위층 한가니 니는 지글 루위층 한가니 니는 지글 루위층 한가니 니는 지글 루위층 한가니 아 이 소리가 보통이 아닌데 층.. 이거 층인가? 층이구나? 니는 지금 룰충 한가니 우와 어 엄마! 벌써 나왔어? 니는 지금 룰충 한가니 니는 지금 룰충 한가니 야 여기서 외우네 야 여기서 외우네 여기서 외웁니다 감독님 땡 해주셔야 돼요 니는 지금 룰충 한가니 지금 딴 말 하고 있어 지금 딴 말 하고 있어 니는 지금 룰충 한가니 자 과연 니 개 는 아 루 꿈 위 이중 기 한 간 분 시 뭔 말이야? 왜 그래요? 천천히 한 글자씩 해주세요 천천히 니 개 는 아 루 꿈 위 이 슈 기 한 분 간 이 어 뭔 소리야 이게? 수류탄이 수류탄이 있다고? 마지막 기입니다 말이 듣게 해봐 천천히 가자 내가 볼 땐 태우가 몰라 지금 나 지금 왜 이렇게 잘 니는 지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이 나지? 니는 지금 니 지금 뭐하는데? 5 4 3 2 1 실패 자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들 아 지금 지민이 보고 있어요 지민이 보고 있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자 여기서 맞춤 1등이에요 야 긴데? 야 이거 두 명이 사면 힘들겠다 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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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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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럼 이대로 다 실패하면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냐? 아 진짜 무섭다 9호 아자 하자 지민 파이팅 오 야 어떻게 말 떴다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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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혈 있는 만두가 뭐 개혈 있는 만두가 나는 아 형 진짜 무서워요 아이 방송야 뭐냐 이거는? 앞에 안 보여 진짜 4 8 5 chain нек 너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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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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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nie! ств golf 주민아 사랑입니다 우와 대박이다 답이 parole 옐로 인 conspir 입장geh입 rix 아 또 있어 소리 진짜 리얼하다 쓰 GT 타자som 잠시 바른 거 들고 잠시 바른 거 들고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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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외워야죠 지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와우 시거이 ㅋㅋㅋㅋ 여러분 즐겁게 타세요? 롯데월드 자 정신 반 나간 거 아니세요? 내 눈 지금 루이 층 한가니 내 눈 지금 루이 층 한가니 아 나 처음 갈 때부터 다 오였어 아 그래 내 눈 지금 루이 층 한가니? 계약고맥이 한 분씩이여 천천히 시작 함 깨 이 을 수 인 도 는 겉 만 으 로 미 마 음 은 이 미 축 제 뭔 소리야 이거야? 뭐? 마모님이 축제? 다시 하세요 네? 난 진짜 자신 있어 나 까먹었어 나 출발할 때부터 다 오였어 내 눈 지금 루이 층 한가니 시이이이작 함 깨 미 아나다 미아다 아나다 미아다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이 마모님이 축제 야 이거 뭐야 맞아 맞추면 되잖아 맞추면 얘 맞췄으니까 3점만 인정해줘요 무슨 말도 안 형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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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섭디? 아니 생각보다 안 무서워 이건 잘 밉게 잘 갔다 오겠습니다 잘 밉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방송을 끝내겠습니다 여기서 갑시다 이 방송을 끝내려 우리가 왔다 화이팅 갑시다 가자 여러분 즐거운 여행 두 집으로 오세요 하늘로 빠르게 올라갑니다 출발 오오오오오 아 이거 많은데? 너무 많은데 이거? 저희도 기네 즐거운 여행妳 되고 오세요 안녕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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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쑐 cô 지금 별로 안 무섭더라고요. 아 저 세상에서 바이킹이 제일 무서워요. 귀신의 집이랑. 외롭네. 지친의 은송녀 불닭! 지친의 은송녀 불닭! 아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런 거 없었는데? 지친의 은송녀 불닭! 왔다 왔다 왔다! 진친의 은송녀 불닭! 지친의 은송녀 불닭! 아 이건 그래도 이게 가서 확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가서 별로 안 무서워. 진짠데? 진짠데? 어! 한 눈 지소가 눈 먼다! 한 눈 지소가 눈 먼다! 아! 지친의 은송녀 불닭! 여기 온다 여기 온다. 여기 온다. 지친의 은송녀 불닭! 지친의 은송녀 불닭! 와 무슨 소리가 이래. 안녕. 야 저거. 내 턱이 없어 지금.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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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눈물 나. 여러분 즐거운 여행 되셨습니까? 안전반을 올리시고 이쪽으로 퇴장해주시면 됩니다. 나 지금 누구 주먹으로 내 턱을 한 대 맞은 것 같은데? 형이 안 때렸나? 미안하다. 아무도 모르게 다가온 이번에 대면했을 때 오더슈니가 되는게 두려워 매면했었네. 당황하지마 당황하지마. 자 말을 하나씩 맞춰봅시다. 제가 첫 번째에요. 루비층은 한간인. 진. 정. 한. 친. 구. 눈. 에. 써. 지. 은. 리. 소. 소. 에. 가. 려. 진. 은. 은. 물. 을. 번. 닭. 리. 닭. 성공. 잘한다. 뭐가 어렵다고 이게? 왜 어려운 거야? 뭐라 할 수가 없네? 왜 틀린 거야? 이제 예상을 드렸고. 진짜 모든 예상을 드렸고. 진짜. 진짜 모든 예상을 드렸다 이거는. 모자에 기운이 담겨져 있나 보다. 11점으로 RM 추가. 와 11점. 다시 아까 카메라 감독님이 맞을 때 알아봤어. 야 우리 바이킹 배우 다 잘했어. 그리고 또한 모드의 예상을 드렸고. 꼴찌. 진짜 모드의 예상을 드렸다. 아 노래 기운이 되게 잘 탔어. 맞아. 그 미션을 못 풀었지. 너는 되게 그 개구리 지금 보니까 잘 어울린다. 되게 잘 어울리네. 삼바 Şimdi. Although 이거 맞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예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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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무찌개 불찌개 형. 무찌개 형 그냥 뜯어 봐요. 무 찌개만? 아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야 그거 한강에! 어우 그릴! 해외 해외 들고 다닐 수 있는 근데 stolen.. 화이기게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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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끓여먹으면 된 거 아니야? 아니 왜 기차치 않아? 끓여먹기 전화요 라면 3분 끓인 것도 기차인가? 이거로 끓인 게 제가 끓인 것보다 맛있을 것 같아요 야 나도 좋아 야 우리 해외 갈 때 끓여먹자 그러면 세 분 좀 한 명이 들고 다녀주시는 거 자 1등 상품 라면 들이기 진짜 부럽다 정말 축하한다 야 이거 진짜 추억인데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달려라 방탄 50회가 끝났습니다 다음에도 봬요 여러분 여기 신비와 저희들의 달려라는 아니죠? 여기가 어디라고요? 런테원! 다음에 또 만나요 만족하십니까? 아 없이 만족합니다 만족하십니까? 아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너무 기다려야 됩니다 너무 기다려야 됩니다 300초 7명 2100초로 이러한רט한eks 290초 3분 모니티 246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